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정도면 저 결심했어요. 뭘? 맛 먹었어요 제가. 뭘?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.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. 사랑해요. 좋아 죽겠지 아주. 어? 추워. 치우라고. 어어 자자자. 오팡! 오팡! 제가 오늘 학교 개교기념일이라 오빠 불찌검어 왔는데 이러면 나 너무 촉당해. 응? 저기.. 누구.. 오팡! 이 여자사람이 나보고 누구냐는데? 응응 야야 친구야. 오팡! 너무 작잖아. 더 크게 말해줘. 여자친구야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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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떻게 왔어? 어? 보고 싶었자. 근데 죽고 싶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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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냐? 어? 뭐.. 일단 따라와. 아이씨. 유정이 여우같은 새끼가! 씨! 아니 왜 아저씨한테서 날 못 대우내서 안달이야? 왜? 내가 뭐 했는데? 나 가만히 쇼핑만 하잖아 지금! 어? 왜?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.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.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. 나 여자 칠 수 있다. 그거를 남들이 막 이뿡톡 하는 거라고 구니까는 애라도 심두도. 흠흠. 아 스트레스 많다. 다시 가. 야. 근데 너 이 백이 좀 마음에 드나보다? 나 잘 들고 다니네. 어. 엄청 편해. 어떻게 오빠가 신상 나오면 또 하나 사줘? 오빠가 엘한테 가방을 또 또 사줄 거예요? 그만하라고. 어이! 뚝! 정준영. 너.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뚱이라고 하지 마라. 나 예전에 뚱 아니거든? 경고했다. 참고로. 난 남자도 팬다. 알겠냐? 아.. 듣기 싫었구나. 미안하다. 뚱. 응? 응? 응. 아휴. 안 가. 싫어워. 아휴. 또 무슨 얘기 하려고 또? 응? 어. 뭐? 가? 뭐? 뭐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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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남자도 때린댔지. 이건 경고다. 조심해라. 아휴. 아휴. 네, kr스탄 뵙터!